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6 골드, 블루투스 제품 리뷰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저는 영문TV이에요. 오늘은 갤럭시 워치 6 골드 블루투스에 대한 제품 리뷰를 소개하려고 해요. 요즘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6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? 저는 최근에 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봤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어요. 앞으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갤럭시 워치 6의 장점과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이 글이 솔직한 리뷰로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황금 색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. 갤럭시 워치 6의 첫 신상은 그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어요. 특히 황금색 크기는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어요. 손목에 차분히 반짝이는 황금 색상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. 어디를 가든 항상 세련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황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. 다재다능하고 편리한 라이프 도우미 갤럭시 워치 6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. 예를 들면 이 워치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했어요. 게다가 S헬스 앱을 통해 심박수와 운동량 같은 건강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자동수면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깊은 수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었어요. 편안한 착용으로 피로를 줄여보세요. 갤럭시 워치 6의 또 다른 매력은 그 편안함이었어요. 손목에 차면 정 말가벽 고부담 없이 잘 맞았어요. 운동할 때도 많이 땀을 흘리더라도 기분에 전혀 방해되지 않아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돼요. 시력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. 한 번 착용해보면 그 편안함에 홀릴 것 같아요. 한 번 충전으로 장기간 사용 갤럭시 워치 6의 배터리 수명은 정말 놀랍게 오래 지속되었어요. 제 경험상으로는 한 번 충전으로 2일 이상 사용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주말에 충전하고 나가면 한 주 동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. 물론 사용 방식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갤럭시 워치 6의 배터리 수명에 정말 만족했어요. 놓칠 수 없는 스마트워치, 갤럭시 워치 6 오늘은 갤럭시 워치 6 골드 블루투스에 대한 제품 리뷰를 공유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즐겼고 여러분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요. 갤럭시 워치 6는 황금 색상의 아름다움부터 다양한 기능, 편안한 착용,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 수명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예요.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 사시는 건 어떨까요?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 지금 바로 클릭해서 구매해보세요. 이로써 제 갤럭시 워치 6 골드 블루투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와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이에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